그럼 이제 모르겠는데 알아서. 줄 거야 저 시킬 수 있어 이건 뭐가? 면이야? 뭐야 이 면이야? 안으로는 낙지의 미역국수 폭풍이 나갔다 반죽의 미역국수 처음에 뱃게도 여전히 먹었다고 하네요 처음에 뱃게도 먹었습니다 내가 뱃게도 먹었다는게 욕구리 먹었음 그럼 뱃게도 먹었음 뱃게도 먹었음 뱃게도 먹었음 아니다뱃게도 먹었음 뱃게도 먹었음 난 좀 더 먹었음 으 으 으 으 또 아 불닭볶음료 있어 일단 따지고 이거? 이거? 어... 오! 이거 완전 사고싶었는데 간장, 계란간장 어! 역시 참기름 이거 리뷰 안 해도 돼? 안 쳐야 돼? 야 리뷰야, 빡빡 빡빡 따라라따다다 빠바바빡 이거 어떻게 한줄씩 올리고 한줄 딱딱딱 찍어서 영상을 아 나 찍을 줄 모르겠다 영상 생각보셔 봐 난 고생하지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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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따다 따라라따다다다다다 이제 어때요? 엄청 좋아요 감사합니다 동생들이 저가 열심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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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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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 fellowship พ 해소 이게 내 자리야? 접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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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안도 맛있어? 응 너무 뜨거워 매콤하다 맛있지? 응 아 옳지 계란 이모, 이모, 이모 마늘을 다 익혀준다 라면을 세척하고 고기를 썰어볼까? 소금을 넣어 줍니다 소금을 넣어준다 소금을 넣어준다 소금을 넣어준다 소금을 넣어준다 소금을 넣어준다 다음 편에 계속... 보긴 자건을 덮어갈 수 있을까? 아아아ㅏㅏㅏㅏㅏㅏㅑ 봐봐 아 뜨거워 뜨거워 뽀뽀김냅니다 왜? 뭐? 사실 잘입니다 한글 양파 먹으러 왔다 먹으러 왔다 갔다 보니 바삭하지 않은 조각 고춧가루 김치 고춧가루 미니백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볶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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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사lar 맛있어? 응 이거 또 먹어봐 이거 먹어야죠? 조그만거 이거 먹어 형이 뭐가 맛있어? 그게 맛있어? 하나 더 먹고 밥 먹자 조그만거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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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소금 plutonium 소금 소금 구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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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 와! 멀리 다 잘 먹었니.. 고국수의 줄은 안 만져가지고.. 돌지 않으면 분리 사는 중 아, 아, 약간 빈티맛 저와 함께 사는 중 이제 국물을 내고 저와 같이 마세요 여긴 다 고국수 그린 위주기를 자, 그래! 핸드폰 좀 그만 봐, 이거야. 핸드폰 좀 그만 봐, 은재야. 아이고 좋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아, 간 자! 아아, 간 자! 응! 아, 나 간 자! 아아, 간 자! 오이! 아아, 간 자 봐! 간 자! 간 자! 간 자! 아하핰! 네, 아아하핰! 아멘 아이고, 벚꽃같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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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같은 비비. 벚꽃.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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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